안녕하세요. CHTV 시청자 여러분. 한국 구TV 기독교 보금방송의 사장 이상로 장러입니다. CHTV 계곡을 축하드립니다. 38년 동안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 보금을 전해온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제 TV방송까지 계곡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중파로 24시간 방송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동안 크리스천 헤럴드의 양준호 회장님, 정유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기도와 로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통해 우원의 역사가 일어나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방송 사역을 펼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더불어 CHTV가 한국 교계와 이주 한의 교계의 과교 역할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주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